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의 대한민국 1등 전문가 이시현 팀장입니다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녹십자 랩셀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144 51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8월 31일 오후 2시 50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녹십자 랩셀 지금 굉장히 큰 굉장히 큰 게 나왔네요 자 그런데 이제 왜 이렇게 나왔냐를 잠깐 보시면 이런 게 있습니다 녹십자 ms가 지금 먼저 자 녹십자 ms가 먼저 거의 뭐 상한가 오늘 나올 것 같죠 자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어떤 신호도 없어요 여러 부분을 기다렸다가 한 번에 치고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세력이 어느 정도 개인을 이용한 어떤 상승이라고 봅니다 자 왜 이게 나왔냐 녹십자 ms gc 녹십자죠 gc 녹십자 ms에요 자 이 gc 녹십자 관련주가 이제 ms도 있고 랩셀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gc 녹십자가 이제 항체 분자 진단키트에 이어 더하기 항원까지 세 종류의 진단키트를 전부 다 수출을 허가를 받았다는 공시가 떴네요 그래서 이제 fda로부터 코로나19 현장진단 항원 진단키트를 수출용 허가를 획득했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총 5가지 제품을 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나오면서 지금 29% 상승이 나오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 지금 항체 항원 결합반응을 활용해서 10분 안에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빠르죠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지금 녹십자 ms라는 종목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녹십자 랩셀을 여러분들께 분석을 해드려야 되잖아요 제가 녹십자 랩셀을 계속적으로 이제 분석을 해드리니까 자 오늘의 어떤 수급은 녹십자 ms가 완벽하게 앞섰습니다 그런데 이제 녹십자 ms를 사지 못한 수급이 이쪽으로 몰려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가는 거예요 자 녹십자 랩셀 갑니다 자 제가 이제 쭉 이제 가고 있어요 지금 호가창도 보시면 가고 있는데 저도 그래서 지금 어느정도 담았습니다 자 너무 갑자기 이제 수급이 들어오니까 저도 좀 담았는데 자 한 200주 정도 담아놨네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충분히 앞으로 지금 녹십자 ms가 이제 상한가를 말아 올려주면 말아만 올려주면 당연히 녹십자 랩셀도 남은 시간 동안 이제 수급이 몰릴 거예요 그런 자명하죠 자 그래서 이제 녹십자 랩셀 분명히 저는 이제 녹십자 관련주들이 큰 상승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자 그 중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자 녹십자는 항체 치료제를 하죠 자 이제 뭐 항체 치료제도 하고 이제 진단 키트도 하고 이제 백신도 하고 그러고 있어요 자 여러가지 그리고 치료제도 있어요 치료제 이 지금 녹십자 전 그룹이 지금 완벽히 코로나를 향해서 정조준을 하고 있는 회사예요 자 이렇게 정조준을 하고 있고 이 정조준에 맞춰서 이제 나라가 도와주고 있어요 이 나라가 도와준다는 것을 제가 이제 이낙연 이낙연과도 굉장히 관련이 오래된 유서 깊은 회사가 바로 녹십자다 뭐 이 지금 이낙연 지금 국회의원이죠 이낙연 국회의원이 지금의 실제적인 힘을 가지기 전에 이 이낙연 씨는 오랫동안 전남지사를 동안 녹십자와 이제 신종플루 때도 협력을 하고 계속적으로 이 녹십자를 홍보도 해주는 역할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정권에서 코로나의 정조준을 하고 있는 회사는 녹십자고 이 녹십자에 지금 나라가 도와주고 있고 지금 전체적인 섹터를 받았기 때문에 이 녹십자 관련주들은 아마 주포적인 입장이나 어떤 쪽에서도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무조건 지금 녹십자 관련주는 전체가 신고가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녹십자 뭐 사상 최대 이익이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 뭐 진단키트든 뭐든 나온다면 자 녹십자 같은 경우도 사상 최대치를 지금 기록을 했어요 자 녹십자 MS 이제 지금 보시면 이제 한 번 남았어요 한 번만 더 가면 돼요 그럼 이제 최고가 신고가는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냥 이제 천천히 가면서 올린다 그게 아니에요 툭툭 쳐버려요 자 녹십자 랩셀 지금 상한가 쳤네요 그러니까 이제 녹십자 랩셀도 들어오죠 자 녹십자 랩셀도 마찬가지예요 신고가 가야 됩니다 이 관련주들은 신고가 이번 기회가 아니면 이 지금 주식을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때를 위해서 모아오고 기다리고 자 녹십자 MS가 상한가를 쳤기 때문에 이 녹십자 랩셀로 이제 수급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자 몰려옵니다 자 그래서 녹십자 가지고 계신 분들 정말 신고가 갈 때까지 안 팔아도 된다는 말씀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주시고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웹사이트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이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무료 추천 종목 자 보시게 되면 추천 종목 자 뭐 8시 이제 8시 전부터 이제 시왕과 이런 9시가 되면 바로 추천 종목 이렇게 이제 에스맥 뭐 현재가 2,180원 기준 뭐 이런식으로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중에 오셔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눌러주시고 들어오셔서 여기 2020년 자 여기 2020년 무료 추천 종목 자 여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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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